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 컬럼의 엑셀 포메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의 각 컬럼에 대해 적용할 포매팅 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그리드뷰 컬럼의 엑셀 포메터 속성으로 포매팅 함수명을 지정하고 다운로드할 때는 Advanced Excel Download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엽니다. 그리드뷰가 그대로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엑셀 파일용 포매팅을 수행할 함수로 scuin-excel-포매터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함수 이름을 복사합니다. 네임3 컬럼의 포매팅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컬럼을 선택한 후, 엑셀 포매터 속성으로 좀 전에 복사한 함수 이름을 붙여넣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엽니다. 네임3 컬럼의 데이터가 포매팅되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